여드름 흔적이 좋아졌나요? 트러블 개선이 되었나요? 붉은기가 완화되었다고 느꼈나요?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괜찮나요? 트러블 때문에 고민인데 IFU를 모른다?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처음엔 저도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빨갛게 올라온 여드름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감쪽같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제조 병풀이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싶었죠 유분감 없는 촉촉한 제형이라 끈적이지 않고 피부 속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랄까?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일 사용해도 안심이에요 자연에서 얻은 안전한 성분으로 내 피부에 건강함을 선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으로 조정하고